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조국혁신당 조국당 대표가 이끌고 있는 그런 조국혁신당에서 그 짧은 시간에 300만 표를 어떻게 700만 표죠. 700만 표를 어떻게 얻었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특히 정당투표 비례투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방송 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비례대표에 대해서 정밀 분석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당투표 비례대표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말끔하게 오늘 입장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구 투표와 마찬가지로 비례투표 에서도 사전투표율을 실제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것이 합당한 위조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아마도 정밀 분석을 하면 나오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하고 조국혁신당에 나누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백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비슷한 사례가 2019년도에 노회찬 후보가 사망한 이후에 벌어졌던 창원시 성산구 선거 그때는 이제 정의당이 단일화가 돼 가지고 강기윤 후보 당시에 자유한국당 후보에서 표를 훔쳐서 정의당한테 밀어줬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은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기윤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일단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6대 4의 비중으로 정의당 60%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40%를 배분한 사례가 있거든요. 비슷한 사례가 아마 이번에 활용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야 h님이 그동안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전수조사가 이번에 아홉 번째 공직선거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총선 전수조사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그동안 이를 많이 도움을 주셨던 장영우 대표께서 전수조사에 거의 필적할 정도의 잠정전수조사 예비전수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색다른 각도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조작이 지역구와 정당투표에서 동시에 어떻게 이뤄났는가를 전모를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일 내로 좀 더 정밀한 전수 분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곳곳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국힘당이 사전투표에서 대표를 합니다. 전국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상당히 여러분들 선전을 하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는 425개의 동이 있습니다. 425개의 동 전부에서 더블당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합니다. 여기 사전투표에 승리한다는 이야기는 더블업리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앞서는 425대제로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동전을 425번 던져 가지고 전부가 다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 그런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확률의 일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동시에 425번의 선거를 치렀을 때 425번 전부에서 더블업리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하는 그런 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바로 4월 10일 총선 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한참 여러분들 나오는 것이 지역구의 선거구에서는 특히 초경합지역에 무효표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무효표가 전국에서 무려 130만장이나 됐다. 여러분 기권표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신분들이고 무효표라는 것은 투표에 참가했지만 기표를 안 했든지 기표를 두 후보 사이에 어중간화 했든지 이때 이제 무효표가 처리 가 되거든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투표장에 왔는데 130만 명이 표를 잘못 찍어간 무효표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그거는 어제 오늘 그리고 글피 에서 다뤘던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선거인 수가 커져야 됩니다. 선거인 수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플러스 무효표 플러스 기권 통거입니다. 그러니까 무효표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게 될수록 비례해서 더불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집어넣어 주거나 아니면 조국 혁신당에 표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 자수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죠. 이제 그거를 지금 많은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니 초접전지역에 어떻게 그렇게 비례 무효표 가 맞냐 그거를 오늘 명쾌하게 여러분 한 번 정도 정리정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는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당일 투표에는 시간적으로 나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위조 투표지 투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이 당일 투표에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강하게 제기가 되네요. 그 근거는 당일 투표에 위조 투표지 투입 사례가 속속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클린 선거 시민행동에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는 오근호 대표께서 당일 투표장에서 개함이 끝나고 개표 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짧은 기간 사이에 투표함을 늘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의 부분에 굉장히 구체적인 정언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어제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서 공개가 됐던 조선일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진행 상황 보다도 17분 앞서 가지고 투표율 67%를 보도했다. 그 이야기는 67%에 맞춰 가지고 득표수 개수조정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점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특히 거기에서 개수조정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겠지만 사전투표 누적 득표수도 조정이 되지만 동시에 당일 투표 누적 득표수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게 되면 당일 투표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의문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마치고 또 추가적으로 현재 제야 전문가가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도 윤 대통령께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윤한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선거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 여러분과 하고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을 한번 참조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선거를 빼앗기는 것은 나라가 국권을 상실하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하고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이나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검사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없는 죄도 만들 수가 있고 있는 죄는 뭉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있는 죄도 부풀려서 크게 뻥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능이 국권상실이든 국민이 노예가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을 본인들에게 이익 이 되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것은 뭉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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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